마마님 마마님 어찌 되었습니까?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습니다 저들이 등록유초를 건네주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등록유초도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마마님 모든 것은 순조롭게 처리됐어 이제는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자 이럴 게 아니라 주안상이 마련됐으니 다들 함께 옮기세 성버님 성버님 형님 형님 이 터졌습니다 뭐냐 늦은 걸 변명이라도 할 참이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다가 봤는데 장희대와 윤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? 뭐? 뭐? 아니 어찌 이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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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이럴? 어찌 이럴? 어찌 이럴? 어찌 이럴?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어머니 마마 이제 이 일을 어찌 해야 좋습니까? 안 들리십니까? 일이 들어졌다니 지금 제가 들은 말이 뭐냔 말입니다 마마 마마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으리 마마 괜찮으십니까? 어디 상한 데는 없으시고요? 몇 대 얻어 터지긴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아주 오금이 바짝 바짝 저리는 게 꽤 재밌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별로 그러시진 않은 것 같다 좀 떨고 계신 것 같았거든 예? 이게 이 사람이? 그게 다 자네 때문이 아닌가? 조금만 늦었으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네 어쨌든 일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상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마마니 저희 모두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? 예 기다리고 있었지요 등록 요초를 내어주자고요? 예 마마니 나으리 이깟 서체 죄보단 그 자들에게 더 쓸모가 있을 게 아닙니까 필요한 자들한테 줘버리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테지요 이것을 저들에게 넘겨주고 유인을 하자는 것이군요 그렇게 되면 진대인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마마니 왜 이런놈들이냐 제발 예 예 예 오늘입니다. 바로 지금 저들이 등록 유추를 노릴 것입니다.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. 저들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도록 군사들 모두 연회장으로 옮기게. 예 영감. 마마님. 내금이장 영감께 전해주세요. 등록 유추가 사라졌다고. 이제 움직이실 때가 되었다고요. 예 마마님. 마마 이제 모든 걸 되돌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함정이었느냐? 이 모든 것이 동인이가 파놓은 터치였단 말이야?